김선희입니다. 여러분 반디지만 오시기에는 조금 불편하셨을 텐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분들을 모신 자리에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어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앞에 오셨던 분들은 전부 남자분이신데 전만 오로지 여자라. 응원 박수 한번 주세요. 사실 우리 케이 시니어 시난류가 세계로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제가 권성동 의원님을 십고초려 정도 했습니다. 절대로 이런 자리는 안 하신다 하는데 이거는 문화예술로 우리가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힘을 실어주세요 해서 어렵게 성락을 받았고요. 저희나 우리 한국 시니어 스태프의 회원 모든 분들이 큰 힘을 얻고 있고요.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힘을 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저희에게는 큰 힘입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하셔서 즐거운 자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드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